강함과 유연함이 공존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강함과 유연함이 공존한다 정말 쉽지 않은 얘기죠 공존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소신은 강하며 뭔가 남의 말은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참 어려운 이야기죠 맞아요 그게 뭐 두 가지로 발현이 되죠 뭐 외유내강이 있고 외강내유가 있고 뭐 어느 쪽도 잘만 긍정적으로만 발현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외유내강이다라고 하면은 겉으로는 이제 되게 부드럽지만 안으로는 자기의 그런 신념이라는 것들을 잘 지키는 그런 캐릭터가 되는 거고 외강내유다라고 하면 겉으로는 되게 뭔가 이렇게 똑부러지고 막 이렇게는 한데 사실 되게 인간적이고 엄청 마음을 많이 정이 많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둘 다 좋은 거고 그거 둘 다 나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느 쪽에 좀 족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두 장 아닐까요 외강내유 쪽이 아닐까 외강내유 어 겉으로 봤을 때 다 약간 사람들이 좀 약간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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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없어 보여요 근데 뭐 일 잘하고 근데 항상 하는 얘기잖아 이렇게 생긴 애가 기타도 잘 치고 이렇게 생긴 애가 머리도 좋고 뭐 이런 거 갑자기 빡치네 외유내강이지 않나요 외유내강이다 외유내강이지 않나요 사실 그 공존 시키는 거는 단지 뭐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그냥 뭐 이제는 겉이든 속이든 복합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필요할 때는 되게 강하게 뭔가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엄청 유연하고 또 평화롭게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결국에는 어 외강내유냐 외유내강이 아니라 뭐 얼마나 그 되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그렇지 많이 요구되는 맞아요 그게 여러가지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플레이어를 원하는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명험씨는 뭐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? 강함과 유연함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되게 강하게 보이나 봐요 키도 이제 피지컬이 좀 크니까 그리고 생긴 것도 조금 무섭게 생겼고 커다람 그 말도 약간 사투리 많이 쓰고 하니까 강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반대로 그 뭐냐 외강내유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뭐 부드러워요 아내가? 나는 엄청 부드러워요 다람이 어따다 대고 2.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?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?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다양한 역할을 잘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걸 이제 뭐 당연히 악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그런 사운드 그래서 여러가지 영역에 여러가지 영역에 매력을 잘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악기의 조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되게 막 세기만 한 사운드도 있고 엄청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기만 한 사운드도 당연히 있겠고 한데 우리가 딱 플레이하는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그걸 잘 받아주는 그런 기타들이 있잖아요 강한 스트로크를 칠 때는 되게 이렇게 쭉쭉 뻗는 그런 톤을 들려주고 또 아르페지오를 하고 핑거 스타일의 편안한 플레이를 할 때도 그걸 차분하게 잘 받아주는 그게 사실 범용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타가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사운드가 좋다 라고 하는 영역대를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는 약간 그런 맞아요 여러가지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범용성하고 또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오늘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의 세 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 아메리칸 드림은 뭐 처음엔 제작 기조 자체가 싸고 좋은 기타를 만들겠다 약간 이런 컨셉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품을 빼고 200만 원대 초반에 메이드 인 유에이스의 올솔 테일러를 만나보게 하겠다 이게 기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강인함과 유연함을 모두 찾아볼 수 있는 하이엔드 기타의 조건을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되는 기타고 만약에 너무 뭔가 이게 300만 원이 넘어가는 테일러의 이제 이제부터는 정말 테일러의 정수를 보여준다 라고 하는 시리즈들과 사운드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진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싸고 싼 만큼의 소리가 나면 의미가 없죠 싼데 훨씬 좋은 소리를 기대하게 마련이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가야 될 길이 상당히 앞으로도 되게 뭐랄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칠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저희가 8.5 정도의 점수들을 줬었는데 이번에 2칠들은 처음으로 하드우드 탑이기 때문에 또 약간 기대가 됩니다 스펙을 먼저 살펴볼게요 230만 원의 가격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은 104.5cm 1.86kg로 가볍습니다 두께는 109mm 구프레트 뚜뚤레 75mm 전부 동일하고요 그랜드 퍼시픽 쉐입 7 쉐입이죠 7 쉐입 안에 이제 숫자가 AD17에서 27로 바뀐 거는 1은 이제 소프트우드 2는 하드우드 그래서 트로피컬 마호가니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특구판은 샤펠레고요 원래 오방콜이었죠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마호가니적인 성향을 많이 띄게 되는 조금 기존에 저희가 들었던 AD17 사운드보다는 조금 더 더 자연적인 그런 목가적인 사운드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매트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로피컬 마호가니 넥 테일러 니케레드 머신 앞으로 돌아와서 블랙타스크 너트 미카르타 세들입니다 너트 너비 44.45mm 유칼립스 지판과 브릿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0프레시입니다 결국에는 뭐 샤펠레에도 이제 마호가니의 같은 비슷한 그런 사운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냥 올 마호가니 모델이라고 봐도 무난한 네 맞아요 네 그런 스펙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즈드 마호가니로 하기에는 이제 가격대를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오방콜과 샤펠레로 이제 정리를 한 게 아닌가 대체한 거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세미 로즈드 세미 마호가니 정도로 보시고 한번 사운드 모니터를 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느껴지네요 훨씬 따뜻하죠 네 아 근데 소리 되게 좋은데 좋아요 저 지금 되게 엄청 만족하면서 듣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트로를 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오늘 했던 AD 시리즈 중에 가장 강함과 유연함이 공존하는 사운드 아니에요? 딱 쳤을 때 나오는 어떤 영역대 EQ도 되게 기분 좋게 나오고 그리고 포근한 감성은 감성대로 가지고 있는 잘 만져놓은 되게 좋은 마호가니 기타 사운드가 나와요 심지어 샤펠레인데 오우 열린 스트로크 들어볼게요 좀 시원시원하게 쳐보겠습니다 열린 거 쳐보겠습니다 건조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 소리 진짜 좋네 이게 뭐랄까 월넛 같은 경우에는 정말 끝 안에까지 싹 말라갖고 정말 딱 입에 딱 씹었을 때 파살삭 하는 그런 크런치한 사운드 그런 게 좀 매력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겉에는 되게 정말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뭐랄까 또 포슬포슬하게 잘 말라 있는데 안에는 또 나름대로 수분감이 살아있는 뭐랄까 잘 건조된 하몽 같은 느낌이랄까 되게 마음에 드는 사운드에요 엄청 좋아요 엄청 일단 스트럼은 저는 엄청 마음에 들어요 저는 오늘 AD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엄청 마음에 들어요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? 되게 따뜻한 감성도 정말 잘 뽑히네요 스트로크 칠 때 그런 시원함도 나오고 그런 시원함도 나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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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근데 이 기타는 그 엘릭서보다 다다리오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어때요? 아 엘릭서였으면 되게 미끌미끌한 사운드잖아요 약간 샤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인데 이 쓰는 소리랑 이런 것들이 엘릭서보다는 다다리올에 더 잘 맞는 기타인거 같아요 느낌 잘 맞춰서가 좋다 정말 좋네요 뭐랄까 핑거 스트로크를 우리가 스트럼 사운드를 외적인 사운드로 보고 핑거 스타일을 내적인 사운드로 봤을 때 외곽 내용이 잘 맞는 그런 컨셉이 되요 되게 좋네요 이게 차라리 잘 해볼 것 같아요 좀 더 비행이 스무스하네 흑조가 이거 테일러 안 같은데 소리 되게 좋은데요 이거 테일러 안 같은데 소리 되게 좋은데 테일러 안 같은데 소리가 좋다는 이야기 테일러 소리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지금 오해 요지가 있어 오해 소식이 있었잖아 깜짝 놀랐네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까보려고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날쿠라 들려드릴 건 다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? 사운드가 조금 따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주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선인장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인장 잘 듣고 오겠습니다 뿅 사운드가 조금 따뜻하고 싶어서 선인장 잘 듣고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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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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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가지 조건들의 초입에 서있는 좋은 밸런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